지난달 미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는 중동 출장길에 오릅니다. 이 부회장은 오늘 저녁 아랍에미리토 출국할 예정입니다. 이번 출장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복귀한 지 12일 만입니다. 이 부회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그동안 단절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하는 한편 신사업 기회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셰이크 모하메드빈 자이드 알나이안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5G 등 I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노비니한 바 있습니다.